이탈리아의 누적 사망자가 영국을 넘었습니다. 12월 14일에 코로나19 집계를 정리해드립니다. 오전 10시 기준 전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7,277만 8,115명, 누적 사망자는 162만 1,259명입니다. 국가별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미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프랑스 순으로 많습니다. 국가별 누적 사망자는 미국, 브라질, 인도, 멕시코, 이탈리아 순으로 많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1,674만 1,470명, 누적 사망자는 30만 6,464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18만 7,901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379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일리노이, 뉴욕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뉴욕, 텍사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뉴저지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주 보건당국의 어제인 13일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47만 6,044명, 누적 사망자는 9,20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4,336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1명 증가했습니다. 항원검사 양성 판정자는 누적 6만 6,794명, 신규 642명입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풀타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4만 2,467명, 누적 사망자는 707명입니다. 12일에서 13일 사이에 신규 확진 환자는 344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없습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4만 2,301명, 누적 사망자는 527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539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없습니다.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3만 2,494명, 누적 사망자는 513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361명, 신규 사망자는 없습니다. 이곳으로 오늘의 코로나19 집계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